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당권 한번 볼까요? 저당권하고 그 다음에 계약 청론부분 나가면서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3주 남아 있으니까 아마 충분히 따라가겠죠. 저당권은 문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문제집에 보면 공동저당도 상당히 문제를 많이 넣어놨고 그 다음에 기존에 기출됐던 숫자만 바꿔 가지고 나온 문제도 몇 개 있고 해서 이걸 볼 건데 213페이지 한번 봐볼래요. 문제. 여기 내용을 먼저 보기 전에 문제를 한번 보시면 저당권은 거의 대부분이 시험에 배정이 되면 이걸 쓰지 말까요? 여기서 쓸까요? 저당권에 배정이 되면 5개는 알아야 돼요. 내용을. 나중에 한번 살을 붙여 볼래요. 집에 가서 연습장에다가 한번 써가지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피담보 채권의 범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반드시 체크해서 외워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저당권이라고 하는 게 저당권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라고 하는 게 있죠. 목적물의 범위라고 하는 거. 이게 외워져 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우리가 나올 때는 또 하나가 뭐냐면 용인물권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의 관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저당권하고 용인물권의 관계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 3자보호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3자보호하고 다섯 번째는 일괄경매청구권이 나오긴 하는데 일괄경매청구권이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 지문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일괄경매청구권 이 정도가 되어 있긴 해요. 여기에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여기에 여섯 번째가 근저당권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공동저당을 풀어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여기 1번부터 5번까지가 보통 한 문제 정도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이 한 문제 정도 계산을 하고 가시면 되고 만약에 공동저당이 안 나오면 일반 저당에 두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내용이 나오는데 공동저당이 문제가 나와도 굳이 안 풀어도 상관없다고 내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만 풀고 싶으면 풀어도 됩니다. 이건 각자의 취향이기 때문에 근데 보통 여기서는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은 반드시 외워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이 나야 되거든요. 저당권이 되어 있으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이게 지금 생각나고 있어야 돼요. 그 요건 자체가 그래야 이게 문제를 풀어도 이게 풀리는 거거든요.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할 때는 원본이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자는 이게 무제한입니다. 무제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약금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연이자가 들어오죠. 지연이자가 1년분이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실행비용이 들어가죠. 실행비용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그래서 총 5개가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여기 원본이자 할 때 이자나 위약금은 반드시 전제조건이 등기가 되어야 되죠. 그럼 지연이자나 실행비용은 등기가 안 돼도 받을 수 있다. 이제 그게 차이점이 있는 거고 만약에 피담보 채권에서 문제를 풀 때 최소한 기본적으로 얘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이 두 개를 비교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좀 힘들죠. 나중에 나갔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 근대당권은 여기서 이자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는 이자가 등기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자가 등기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 이자는 채권 최고액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자는 등기가 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배당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지연이자거든요. 이 지연이자는 이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손해배상이니까. 그럼 이 지연이자는 여기는 1년분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1년분이 아니죠. 여기는 채권 최고액을 넘지 않는다면 저는 전액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최고액입니다. 최고액 내라면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실행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실행비용이 우선변제는 받습니다. 실행비용도 당연히 경락대금으로부터. 근데 이게 최고액 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하고 이 다섯 가지하고 두 개를 비교를 못하면 저당권은 기본 출발이 안 됩니다. 원래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의 저당권 혈액이 미치는 범위인데 이건 반드시 애완해야 되죠. 이건 저당권에서 0순위인데 이게 거의 한 문제가 배정할 정도로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보통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부합물이죠. 부합물은 당연히 미쳐야 되는 거고 이 부합물에서 우리가 보통 잘 모르겠으면 저는 중축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 경매를 나중에 하게 되면 기본 상가 같은 거 경매를 받다 보면 옆에 1층에 식당이었다 그러면 아줌마들이 설거지도 하고 야채도 다듬을 수 있도록 판넬 같은 걸로 달아낸다고 하겠나 옆에 1층에 보면 있어요. 판넬을 이렇게 달아내가지고 기존 건물과 약간 다른 걸로 해가지고 그럼 경매가 들어갈 때 그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락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부합물 이게 좀 더 미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종물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종물 같은 경우는 창고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바깥에 있는 화장실 생각하면 좀 접근하기가 편하다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종된 권리라고 해서 종된 권리라고 해서 남의 토지에다가 지상권, 임차권을 설정해가지고 건물을 올리는 경우가 있죠. 그럼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때 임차권하고 그 다음에 지상권은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501호가 경매로 넘어가면 대지 사용권도 넘어가야 돼요? 안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게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머릿속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인데 여기다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배운 지식을 활용을 해보세요. 이 남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만약에 남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이 행사가 돼서 철거 청구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남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건물을 정당하게 가질 수 있다면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가 여기 을이라는 사람으로 가보고 뭘 정한 거예요? 지상권을 설정했거나 임차권을 설정한 거예요. 안 그러면 남의 토지에다 건물을 올릴 수가 없거든. 근데 이 건물에 저당을 잡았다가 나중에 이게 경매로 넘어가서 병이라는 사람이 낙차를 받습니다. 그럼 이 가빈한 사람 입장에서는 너하고 나하고 지상권, 임차권을 맺은 적이 없으니까 철거 청구가 들어간다고 이게. 그럼 철거 청구가 들어가면 병이 이걸 낙차를 받겠습니까? 안 받지. 그래서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때 건물이 타인 토지 위에 정당하게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이 지상권하고 임차권을 종된 권리라 그래요. 이게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지 정당하게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당권율이 미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누가 이걸 낙차를 받고 이 저당권자를 보호하겠어요. 이건 말도 안 돼. 낙찰이 안 되면 저당권자는 손해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종된 권리, 지상권, 임차권, 대지사용권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가 있나요? 과실이거든요. 그럼 과실은 원칙적으로 저당권을 이렇게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어디냐면 여러분들 146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마스터북은 146페이지 보면 빨갛게 표시된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 건데 굳이 안 봐도 돼요. 지금 연상을 해 보시라고요. 지금쯤이면 머릿속에 이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안 들어가 있으면 힘들지는 않지만 좀 어려움을 봉착하죠. 이게 저당권의 가장 핵심인데 이걸 모르면 만약에 유치권에서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잘 모르겠다. 지금 8월 달 마지막 하는데 지금 60일, 70일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럼 2차까지도 힘들어져 버릴 수 있거든요. 그게 지금 이번에 아마 발표는 봤죠. 저는 그 접수자 인원이 지금 13만 정도 됐죠. 1차가 2차까지 중복 접수한 거 계산해 보면 내가 통계를 내려보니까 14만이더라고요. 많이 줄긴 줄었대요. 14만인데 올해 합격자 수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10% 정도 1만 2천명 그 정도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럼 지금 중개사가 작년, 재작년에 3만 5천명 정도가 나왔으니까 작년에 반토막 내가지고 1만 5천명 올해 인원수가 줄었으니까 한 1만 명 정도 합격한다고 봐야 되겠죠. 통계학적으로는 숫자상으로는 더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럼 전국에 13만, 14만 정도가 원세를 냈는데 그래서 1만 명 정도가 합격한다면 그냥 어떻게 보면 다 걸레넬건 걸레내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웃긴 건 뭐냐면 협회가 좀 웃겨요. 이거 인원수를 줄이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인원수가 많아져야 협회 숫자가 많아져야 목소리가 강해지거든요. 협회 숫자가 많아져야 국회의원도 와서 인사도 하고 투표권 좀 찍어주세요 그럴 건데 이게 점점 줄여놓으면 자기들이 일거리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일거리는 적어지거든요. 근데 그걸 잘 근시한적인 거죠. 그것들은.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과실인데 이 과실은 저당권으로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원칙은 안 미치는데 이걸 뭐 하면 미치는 거죠? 압류를 미쳐요. 근데 이때 물어볼까요? 압류를 미친다는 것은 압류를 해야 되는데 목적물을 압류하는 거예요. 그 과실을 압류하는 거예요. 뭘 압류해야 되죠? 목적물을 압류해야 돼요. 과실을 압류하면 안 됩니다. 과실을 압류하면 과실만 미치는 거지 월세만 그 한 달치 월세만 미치는 거지 목적물 자체를 압류해야 돼요. 집을 압류해야 된다고 오피를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물상대위죠. 너무 쉬운 거 물상대위 그렇죠? 가치적 변형물에 대해서 뭡니까? 나오는 거죠. 이 물상대위가 생각나면 딱 세 마디예요. 멸실 훼손 수용이에요. 딱 멸실 훼손 수용 그 이외에는 안 나와요. 그럼 멸실 훼손 수용이기 때문에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목적물 자체가 멸실됐어. 저당을 잡고 있는 집이 멸실됐다. 훼손돼 가지고 쓸모가 없어졌다. 수용이 돼버렸으면 더 이상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섬장이 갔더니 매매 대금에 대해서도 저당권에 물상대위가 미친다. 이 사람은 물상대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예 개념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라고. 왜 그러냐면 물상대위는 목적물을 경매 붙일 수 없으니까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미치게 하는 건데 지금 매매가 됐다는 건 저당 목적물이 있다는 말이고 그냥 월세, 차임을 내가 물상대위한다? 그럼 차임이 매달 나온다는 건 목적물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또 우리가 수용에서도 협의 취득, 협의 수용이 있고 강제 수용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용은 강제 수용을 말하는 거고 협의 취득, 협의 수용은 매매입니다. 그럼 둘이 매매할 때에 저당권을 어떻게 할 건지 합의가 되기 때문에 물상대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매매대금 안 되면 애와야 되는데 매매대금, 차임, 협의 취득은 물상대위가 안 나온다. 이렇게라도 애와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을 고르는 거니까. 그래서 물상대위해서 저당권을 미치는 것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들어가 보면 이거 해볼까요? 이거 나온 김에. 지금 저당권하고 용의물권 관계거든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이 그려가지고 제가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달고 있으니까 여기가 저당권이 있고 1번 저당권이에요. 여기도 저당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2번 저당권이죠. 그러면 이 저당권 앞에 뭐가 있다는 거야? 용의권이 있는 거야. 용의권. 용의권이 뭐죠?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이게 용의권이에요. 그럼 용의권이 뭐가 들어가 있어? 용익. 사용수익이니까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도 들어갈 수 있죠. 임대차는 물권이 아니지만 채권이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용의권이니까. 그럼 이게 용의권인데 지상권, 지역권, 대학력을 갖춘 임차권, 전세권, 기타 등등 사용권리입니다. 그러면 이 말소기준권리 앞에 있으니까 이 친구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걸 말하는 거고 이 저당권 뒤에 여기에 용의권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대학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경매를 누가 청구했냐면 얘가 청구한 거야. 1번 저당권이 경매를 신청한 게 아니라 2번 저당권이 경매를 신청했다. 그럼 2번 저당권이 경매를 신청해도 말소기준권리가 누구예요? 당연히 1번이에요. 1번. 그럼 1번이 항상 기준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그러면 당연히 이 앞에 있는 애는 살고 얘는 죽는 거죠. 배당받아서. 근데 이 용의권자가 배당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배당 신청을 하면 소멸해야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는데 문제는 예를 들면 전세권이 1억이거나 임대차 보증금이 1억인데 여기서 배당을 받은 게 8천만 원이에요. 그럼 2천만 원 못 받은 거죠? 그럼 이건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못 받은 금액을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지어갈 건 뭐냐면 우리 저번 주 유치권 기억나요? 그럼 유치권은 뭐가 기준이라고 했어요? 이 말소기준권리가 기준이 아니라 이 경매 개시등기라고 해요. 개시등기인데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압류등기라고 나올 때도 있긴 해요. 그러면 이 경매 개시가 되면 이 경매 개시등기 앞에 유치권이 나오면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 이 경매 개시등기 뒤에 유치권이 나오면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유치권만 유일하게 이 말소기준권리 등 저당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경매 개시등기를 기준해서 전우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제가 여러 번 그려가지고 아마 이 그림은 저당권만 쓰는 게 아니라 전세권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전세권은 이렇게 나오겠죠? 저당권 앞에 전세권자가 있습니다. 전세권자는 경매가 실행되더라도 경매인에게 낙찰될 때 대항할 수 있다. 그런데 배당 신청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이 두 개 지문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가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나오겠죠?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저당권 앞에 있다, 뒤에 있다 해가지고 주임법, 상임법은 연결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그림은 실제 전세권, 그다음에 유치권, 저당권, 주임, 상임 모두 쓰는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 경매를 배울 때도 쓰는 파트예요. 이 그림은요. 이게 권리분석이거든요. 이것 자체가 이게 나온 거고 그다음에 삼자보호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이 삼자보호가 뭐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1번에 삼자를 보호하는 권리가 뭐뭐가 있죠? 첫 번째는 지금 생각나야 됩니다. 이게 생각 안 나면 불안해요. 2차는 합격할 수 있겠지만 1차가 불안하다고요. 그럼 이건 경매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돼요? 대의변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때 대의변제는 채권채금을 초과하더라도 그 채권채금액만 갚으면 되지 초과된 부분은 변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문제가 연결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필요비하고 유익비를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비용 청구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 삼자보호에서 여러분들 나중에 경매를 해보면 중개사심무에 보여왔겠네. 중개사법에서 혹시 그거 경매가 들어간 배당순서 배운 적 있나요? 배당순서 1순위가 경매 실행비용이라고 해서 감정평가비용 인지세를 받는다. 그렇죠? 두 번째 들어가서 이제 우리 세금 같은 걸 받을 거 아니에요. 국세인데 당해세가 있고 기본 세금이 있는데 당해세가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임대차에서 대항요건 확정일자가 법정기일보다 더 빠르면 얘들이 먼저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 순서가 그때 이 비용상환청구권은 걔들 순서 실행비용 다음으로 받는 거예요. 얘가 엄청나게 빨리 받는 배당순서예요. 이 배당순서가 2번이에요. 얘는요. 이게 감정 실행비용 다음에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저당권자보다 앞에 받는 거예요. 이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일괄경매청구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법정지상권이 나오면 돼야 안 돼요? 법정지상권이 성립돼 버리면 일괄경매를 실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당을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있다. 저당을 설정할 때 토지와 건물 소유자 같다. 그럼 법정지상권이 성립돼 버리기 때문에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일괄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함께라는 의미잖아요. 그럼 일괄은 뭐와 뭐를 함께 경매 붙인다는 거야? 토지하고 건물하고 함께 경매를 실행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 저당권은 토지 저당권이에요. 건물 저당권이에요. 지금 건물 저당권이 아니에요. 토지 저당권이에요. 토지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에 나중에 건물이 올라간 거예요. 그럼 저당을 설정할 때 건물이 없었던 거지. 그럼 법정지상권이 나올 수 없는 거죠. 다시 물어볼까요? 혹시 공동저당 철거 신축은 법정지상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그때 일괄경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대지에다 저당을 잡고 그 이후에 뭐가 들어간 거죠? 건물이 올라간 거지. 그렇죠? 그러면 저당을 실행할 당시는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거여야 되죠. 경매를 실행했을 때. 이건 저당권제의 의무예요? 재량이에요? 재량이에요. 자유이기 때문에 토지만 경매를 붙여도 되고 토지와 건물을 일괄경매 붙여도 된다. 그다음에 경락 대상물이 두 개였죠. 토지하고 건물. 그리고 두 개였으니까 경락 대금도 두 개가 나온다고. 토지 경락 대금, 건물 경락 대금. 그렇죠? 그러면 이 토지 저당권자는 우선변제를 토지에서만 우선변제를 먼저 받아야 되지. 건물 경락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실제 이 일괄경매권은 딱 세 개예요. 세 개. 하나가 뭐냐면 나대지에 저당을 잡고 건물이 올라가야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면 안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재량이라는 거. 세 번째는 건물 경락 대금으로부터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토지로만 우선변제를 받는다. 이 세 개 이후에는 나올 게 없어요. 실제는. 일괄경매가. 그래서 이 형태가 가장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저당권에.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그 들러리가 되는 형태예요. 나머지 국어거든요. 실제는요. 아멘